이사야 낭독 김지윤 이사야 30장 여왁께서 이르시되 폐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 진적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를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겹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다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랍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호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혁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제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걸으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의구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날을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옹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인즉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오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 즉 천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왁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미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극율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완은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의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오 밭 가는 소와 어린 아기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겨울과 신의 물을 흐를 것이며 여왁께서 자기 백성에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자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 즉 여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